불확실성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는 주식시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4가지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7월 13일 2개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한국은행 기중금리가 발표가 되었고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6월 CPI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과연 남은 2개 FMC 발표와 2분기 기업 실적 발표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을 때 반응은 어떻게 보여줬을까요? 한국은행 기중금리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0.5포인트 상승하여 한국중앙은행 기중금리는 2.25%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5포인트는 빅스텝 상황인데요. 2주일리에 있을 미국 금리 인상을 미리 반영하여 키 맞추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0.5%라는 빅스텝을 감행한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중금리를 발표하고 7월 13일 코스피의 시장은 0.47포인트 상승한 마감을 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팔았고 기간이 매수한 모습입니다. 7월 13일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9.1%로 상승한 모습입니다. 예측은 8.8포인트였고 이전엔 8.6포인트였는데 예측보다 실제 발표지수가 9.1%로 훨씬 높게 나온 상황입니다. 나스닥 100 선물 보시면 CPI가 발표가 되고 9시 반에 지수는 급락하여 몇 분간 행보를 하다가 장이 시작되고 위로 주가는 다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중금리가 발표가 되고 코스피는 상승 마감을 했고요. 미국 6월 소비자 물가 발표가 일어난 후에 행보를 하다가 회복 중에 있습니다. 주가는 회복하고 불화실성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미국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41년 만에 CPI가 최고로 올라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확실한 지표가 나오게 되니까 뚜렷해지고 있는 시장의 모습입니다. 총 4개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7월 13일 한국은행 기중금리 발표 미국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됐고요. 이제 우리가 남은 불확실성은 두 가지입니다. FMC 발표와 2분기 기업 실적 발표입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FMC 금리 인상 발표는 0.75포인트 또는 1포인트의 상승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FMC는 3월달부터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했고 5월달은 0.5포인트 그리고 6월 16일 0.75포인트 발표한 상황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0.75포인트를 올리든 1포인트를 올리든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그 이유는 한 번 빅스텝으로 크게 올리고 나중에 내리는 게 좋습니다. 천천히 금리 인상을 하는 것보다 한 번의 금리 인상을 크게 올리고 나중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0.75포인트를 올리면 미국의 금리는 2.25포인트가 될 것이고 1포인트를 올리면 미국 금리는 2.75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0.75포인트를 올리든 1포인트를 올리든 크게 상관이 없다는 점입니다. 먼저 크게 올리고 나중에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0.75포인트를 올리든 1포인트를 올리든 금리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 이후에 다음 키워드는 어떤 걸 봐야 될까요? 저는 달러 강세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달러 강세가 잡혀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달러는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가 강세입니다. 달러가 1,300원을 돌파하고 1,300원 초반, 1,300원 중반대에 자리를 잡아가면서 자리를 형성해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달러가 1,300원 밑으로 1,200원 밑으로 잡혀야 우리 주식시장은 다시 활기가 넘쳐서 지수와의 상승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유가는 하락 중입니다. 유가는 벌써 100달러 밑으로 현재 95달러로 내려간 상황인데요. 달러만 잡히면 해피한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2분기 기업 실적 발표인데요. 과연 정말 어떻게 될까요? 2분기 미국 기업 실적이 잘 나올까요? 못 나올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품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과연 이 물품 가격 상승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품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은 기업 제품의 모든 가격이 상승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6월 CPI는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7월에 발표한 것이지 지금 7월에 인플레이션으로 물품 가격이 상승한 것은 과거 데이터가 8월에 반영이 돼서 8월 CPI가 발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7월에 6월 CPI 발표보다 7월 달에 물가 상승 지수가 8월 달 CPI에 반영되는 지수가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업 실적이 호황의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대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으로 물품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기업의 제품 가격도 상승해서 소비할 사람은 소비를 하기 때문이죠. 지금 현재 순서를 보시면 금리 인상의 발표가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달러의 강세가 이어질 계속 모니터링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2분기 기업 실적의 모니터링을 해주시면서 물가가 어떻게 떨어질지 오를지를 모니터링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순서를 보고 관망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제가 느끼고 있는 2022년과 2023년의 체감을 가지고 왔는데요. 2020년의 체감은 상반기에는 계속 6개월 동안 미국 주식이 또는 한국 주식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약간 정점에 왔다고 생각이 들고 7월 달 버티시고 대응하셔서 8월 달 9월 달 12월 달까지는 약간의 반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23년은 상반기 때 하락을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2022년도에 장당림 금리의 역전이 3번 일어났습니다.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더 높은 확률은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그 전년도에 장당림 금리가 역전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그 다음 1년 뒤에는 침체의 가능성, 하락의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3년 상반기에는 하락의 가능성이 보고 있고요. 하락할 만큼 했으면 하반기 때는 높은 상승률의 확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상승 요건을 두었습니다.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듯이 주식시장에도 상승, 하락의 주기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락장, 침체의 가능성, 불화실성의 시장에서 많이 두렵고 어려우시겠지만 하락의 주기를 잘 버티셔서 상승의 주기를 만나셔서 기쁨의 수익률을 함께 공개하고 인증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재료를 이루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 경제적재료를 이루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